가요 객박김 합니다 무조건 클리어하죠 여긴 타라진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 나와서 말할게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타라진 제치로봇을 파괴하고 싶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앗 그래도 타커는 쉽잖아요 쉽고 강력하잖아요 굿 무조건 깨하니까 화이팅 열심히 합시다 이거 못깨면 뒤에서 강도가 강목으로 머리 엔어친다고 생각하시고 깨 마세요 깨 마세요 깨 마세요 그 심각 벌벌쳐 레이너 메카닉 유닛이 뭐가있죠? 레이너 메카닉은 거의 안해봐가지고 벌벌쳐 탱크 곤란있나? 벌벌쳐 탱크밖에 없나? 벌벌탱밖에 없어요? 첫공세 타커 나오지 않니? 타커로 마우스 있지 않나? 나와있구나 초반에 타커한테 맡기면서 어 나는 좀 쨔야될거같애 퍼매날 거주자 포스 티닉스 암흑기사 분열기 퍼맷 코스피 에게 다닌구나 오케이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 전자동물 로봇이기 때문에 족지방 아이티해주시면 됩니다 하하하하 그래요 족지야라 족지야라 하하하하 아.. 죄송합니다 자.. 굿 바로 여기 굿 호콤까지 갈까? 호콤 충분히 가도 될 것 같은데? 스케이드 온도 하나 있고 일단 커맨드는 무조건 레이너는 여기 될 때마다 무조건 지워주는게 무조건 좋아 벌..벌쳐 레이스할까? 공중있냐? 페닉스 암흙기사 문을기거든 나는 탱크까지 곱고 수방을 얘 ㅇ 이from ㅇㅇ 이거 뭐야? 야 부스도 있어? 야 벌처에 부스도 있어? 이거 부스 없으면 부스어 줄 수 있네? 여기다가 지뢰 다 깔아주고 여기다가 지뢰 다 깔아주고 그러면은 이게 뭐야 사거리 증가랑 어 이거 부스 업그레이드 먼저 하자 여기에 메딕까지 있으면 거의 완벽한데? 아이온인거 없지 않는데? 지상은 굳이 탱크가 안 뽑아도 될 것 같은데? 어이 여기 그 미리 이러나 어이 어까봐 야.. 아이고..네 새키..어서와라..힘들었지? 하하하하..얼마나 보고싶었다구.. 어.하. 제법 진청이 있는 것 같군요.. 그래도..테라닌이 더 있어야.. 대책은.. 네! 협의 영혼을 마무리 시킬 수 있어.. 오케이. 지금 빨고주고.. 이제 슬슬 탱크 뽑아주자 여기 뚫어놔야돼 오른쪽 밀어놔야돼 아.. 3명만 간다 이게 분수공장 유닉도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메카닉이 기동성이 좋다 레이더 메카닉도 아까 히페리언을 밀어놔가지고 편하죠 히페리언 아이고 뭐야 적대룩 적극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화학에 대한 졸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히페리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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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상 마시지게 후jektAR 야 스타럽벌recht 보다 참 빨라 감사합니다. 로봇!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. 하하하하하하 아, 저... 아, 저 테라진이 필요합니다. 나는... 나는... 지금 필요합니다. 오케이, 오케이! 자, 타카도 잘해! 반응 좋고 그리고 이게 지레를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달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좋아. 야, 꼬목... 꼬목 구조 안해도 되는데? 어? 꼬목 어, 여유있으니까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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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얘 연자에 밖에 없는데? 야 잠깐만 잠깐만 오템 아 슬슬 이제 공중도 준비하겠다 지상은 이제 뭐 꽉 잡고 있어 지금 자 탱크 속도가 배 빨라 오케이 여기에 바이킹 섞어주면 되겠다 오우 바이킹 업그레이드 미래 기우 여기 빨리 밀어놓고 여기다가도 지를 다 박아놓고 어? 아 이거 개니졌다 지금 히테리온 야 이거 너 꼬목? 오케이 꼬목도 다 할 수 있으면 하는게 좋지 여기가 없고? 마이너방 도는거 아냐 이거? 야 개니조로 아 야 방금 마이너방 도는거 아냐 이거? 어? 앞장만 해가지고? 어디서 먹으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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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워스 야 타커 뭐하냐? 아무것도 안 가만히 있는데? 잠시만요! 로봇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! 다루가니! 어디 어디 어디? 어디 어디? 공격 자 맵 도배를 하자 지뢰로 다 도배해 거슬로 아 이게 상원처럼 어? 한 번에 다다다다닥 박혀요 지르시는 맛이 있는데야 한 마리씩 박히니까 그러네 상원은 이거 한복탱이가 박으면 한 번에 박히잖아 그 맛이 안 나 레필파이어처 안 써요 지레 심을 때는 레이드 파이어가 파박였네 야 다 지레 마셔 야 저기 다 박아나 야 자원 없는데? 어쩔 수 없다 사기관님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 좀 지켜주십시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게 벌처지, 이게 벌처 스피드지 후딱 가버려서, 후딱 가서 잔잡기 후딱이 공격받고 있어, 가서 도와줘 복근을 할 수가 없죠, 지뢰 때문에 자, 호몽까지 흘려 야 지뢰, 이거 무한으로 씹는거 개사귄데 기운을 위혀보고 있지요 와봐 와봐 저기 우리 기지 냉세를 막 무해하게 만들어 주자 와봐, 혼종 혼종 와봐 많긴 한데 다 뚫어봐, 지뢰밭 뚫어봐, 뚫어봐 아하 혼종도 못들어 혼종도 지뢰밭은 못들어 아하 어휴 운이 좋으시네요 오랫만에 오랫만에 하시는데 제 레이너를 다 만나고 뭐해 무듬표야? 뭐해 무듬표야? 팩트인데 아하 아하 I want you to know that I'm all yours You and me, we're the same board I want you to know that it's a time time that it's a time